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요 며칠 제가 올렸던 글록45에 범퍼 누락되는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인지를 하시고 샵에 관계자분이 또 오늘 연락을 주셔서 관계자분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이 영상은 올려도 된다는 동의하에 제가 올리고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영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팩트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수입사 담당자와 통화를 한 건 아니고 수입사에서 물건을 받는 그 국내 샵에서 샵에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그 샵은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A 사이트입니다. A라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샵입니다. 샵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했고 이 범퍼가 빠지게 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수입사에서 최근 수입한 글록에 이 범퍼가 빠진 것을 인지를 했고 해당 수입사 홈페이지에는 이 제품이 전부 품절이 나 있다고 해요. 그게 제품이 없어서 품절이 아니고 이 범퍼가 없기 때문에 VFC 본사에 연락을 해서 범퍼를 달라. 그래서 범퍼가 오면 그 품절을 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품절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입사 홈페이지에서 품절 처리를 했다고 해서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수입사에서 도도매로 이렇게 받아가는 각 우리나라에 있는 건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물건이 도매로 받아간 그 샵들에 대한 물건까지 품절 처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미처 범퍼가 빠졌다는 것들을 수입사에서 각 샵에 제대로 공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내용 전달이 안 돼서 아무래도 물건을 받아오는 국내에 있는 샵들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 제품 판매를 할 때 슬라이드를 한번 분리를 못 해봐요. 기스가 나기 때문에 박스 채로 그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범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문제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입사가 빠르게 조치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각 샵들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해주셨고 앞으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바가지 안 쓰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믿고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슬라이드가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입사 측도 그렇고 샵들도 그렇고 저 역시 VFC 본사에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드 분리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온 답변은 그냥 이 레버만 담기면 분리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레버를 뽑아버렸죠. 뽑았는데도 분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VFC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VFC 본사가 매일응대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답변이 좀 늦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샵 관계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 범퍼가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저도 그 분과 통화를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범퍼가 빠져있는 제품을 구매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구입한 구입처에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시기에 판매된 제품에만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다 이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쉬운데 끝으로 저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면 저뿐만 아니고 소비자분들이 뭔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이 있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페나 커뮤니티에 한번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증도 받아보면서 이렇게 점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에어소프트 에어소프트 취미생활을 즐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에어소프트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5월인가 6월부터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보니까 참 과관이더라고요. 어차피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탁상 행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글록 4호 범퍼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고 슬라이드 분리에 대한 영상은 VFC에서 답변이 온다고 하면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저는 이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